FW G11 바디 740 엔딩 운전석 뒤쪽이 자꾸 휘저인다고 입고가 되었어요 요철을 넘을 때 피식피식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난다고 하시니까 일단 시운전을 한번 해볼게요 시운전을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이 차량은 2017년식 G 바디 7 시리즈에요 G11 모델이고 지금 현재 주행거리가 74,000km 타셨어요 차주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요철을 지나가면 바람 빠지는 소리가 한번씩 나고 주차를 하시면 운전석 뒤가 주저앉아 있다라고 하세요 일단 제가 시운전을 한번 해보고 소리를 한번 좀 직접 들어봐야 되는데 창문 열고 다니실 때 소음이 난다고 하시니까 먼저 제가 좀 들어보고 일단 저도 아직 소리를 들어보질 못해서 들어보고 한번 볼게요 혼자서 시운전하면서 찍힐랑가 모르겠어요 소리가 창문을 열고 이 창문을 열고 나는 소음 같은 경우는 이 옆에 방호병이나 담벼락 같은 게 있어야지 소리가 더 잘 들리는 상황이 되는데 아 그럴만한 곳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이거 일단 시운전 해보고 소리가 안나면 차량을 워크베이로 입고를 해가지고 리프팅을 해서 쇼바 쪽의 상태를 한번 확인을 먼저 해보는 걸로 해야겠어요 주변에 도로에 소음이 좀 심해서 바람 소리가 잘 녹음기에는 잘 녹음이 안될 수 있는데 저는 들었어요 골목에 요철을 세게 확 넘는 순간 피식 하는 에어 빠지는 소리가 나요 쇼바 자체의 아마 아랫동? 쇼바의 아랫동 부분이 터지지 않았을까 지금 한번 들어볼까요 오우 들으셨나요 피식 하는 소리 오늘 이상하게 매미가 많이 울어서 매미 소리가 참 그러네 자 다시 한번 어 없네요 요철이 분명히 피식 하는 소리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요 차주분 말씀대로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세게 좀 넘어가보면 다시 한번 녹음이 됐을란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넘어가고 딱 요철을 부딪히는 거 말고 부딪혀서 넘어가는 순간에 소음이 발생이 돼요 한번 듣기 시작하니까 요철을 넘어갈 때마다 소리가 들려요 창문을 닫으니까 안 들리네요 바깥에서 외부에서 나는 소음이고 일단 워크베이로 입고를 해서 한번 쇼바 상태를 요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7만 4천 킬로밖에 안 탔는데 지금 4년 정도밖에 안 탄 차가 벌써 쇼바가 나간다고? 에어 쇼바가 날린 차량들은 승차감이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나중에 차가 연령이 높아지면 시간이 좀 지나면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아요 사실 더욱더 비싸죠 사실 에어 쇼바가 아닌 경우는 에어가 셀 일도 없고 고장 날 일도 없겠죠 자 일단은 샵으로 들어와서 자 일단 입고를 해 볼게요 자 일단 입고를 해 볼게요 벌써 기울어진 것 같아 그냥 세나 봐 어 그러네 실험을 끄자마자 에어가 지금 새서 진짜 안 돼요 이거 자 떠줘봐 떠줘봐 발음이 안 되냐 새 짧은 소리가 나 왜 이거 뒤에를 한번 받쳐가지고 차를 한번 뒤에를 한번 쭉 떠줘봐 이거 에어가 슈욱 빠지는 소리가 나더라고 눈으로는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눈으로는 여기서는 볼 수가 없다 터진 거지 터진 거에요 터진 거 이게 이제 시선을 걸고 가면은 에어가 계속 공급이 되니까 일단은 타는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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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세워놓으면 이렇게 찐따나는 거 같지요? 그냥 바로 줄여야 하는데? 지금 내려봐봐 한 번 뒤에 애가 이거 완전히 기울어졌네? 어? 완전 다 내려왔는데? 됐어? 쇼바 시켜야 돼 이거 아 이거 이거 내가 그전에도 이 쇼바 때문에 그 차가 그렇게 해야 될 수 없는데 아니 에어시바 날린 건 원래 한 번씩 다 이렇게 애를 매겨요 근데 또 어쩔 수 없어요 플래그십 모델들은 에어시바 안 달린 차가 없거든 또 금방 안 차네 천천히 나와봐 천천히 걸려?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어 올라가 됐어 이제 내려오면 될 것 같은데? 네 오라이 산살 됐어 내려가도 돼 그래도 한 번에 훅훅 올라간다 아 내려가는 거지? 추덕을 뭐 올라오는 게 더 계속 올라가고 그니까 한 번에 훅하고 훅하고 올라오네요 원래 그런 건 아니잖아 항상 거대는 있어야 돼 아니에요 거대는 있어야 돼요 원래 그럴 리가 있나요 들어가세요 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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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새드를 잠깐 물려줄게요. 그것까지만 하면 선새드 확인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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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됐어 오케이 이렇게 놓고 랩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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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해볼까? 태블릿 같은 거 하나 있지 않아요? 네 악 아 아 저게 원래 여기 있는 거야? 어 원래 거야 이게 삼성에서 납품하는 거야 딱 봐도 탭처럼 해겟잖아 시승기가 아닌데 약간 시승기같은데 다 됐네요 네 시트 포지션 또 기능점검 다 했고 아까 커튼 또 점검했고 이제 자잘한 것만 조립하면 끝날 것 같아요 드디어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13 VW 730 LD 차량 차량 지금 뒤에 에어 서스펜션을 교환을 했고 방문하셨을 당시에 실이 꺼지면 차고가 운전석 뒤에 주저앉아 있던 증상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증상은 시동을 걸고 운행을 하는 도중에 요철을 넘으면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처음에 첫 장면에 시운전하면서 녹음을 했었는데 영상 촬영하고 그래서 그 장면 어우 갑자기 땡겨 새끼 날 죽이려는 셈이냐 영상을 촬영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쇼바가 고장이 났다고 진단을 내렸었고 쇼바를 교환을 했어요 쇼바 자체도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한 260만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정품이 아니라 리빌트 제품으로 작업을 했어요 아직 리빌트 제품은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용하면 안 되고요 신차일수록 리빌트가 효과가 더 좋기는 해요 그 이유가 리빌트 제품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 터져서 보통 교환을 하는데 내부에 있는 쇼바는 수리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쇼바를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세 번 돌리고 하면 할수록 내부의 쇼바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실제로 리빌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오래된 차량들의 리빌트 제품들은 성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지금처럼 연식이 얼마 안 된 차량들은 리빌트 제품이 더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신품과 비슷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리빌트 제품은 아무튼 그래도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리빌트 제품으로 작업을 했고 승차감이나 그런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이거 내릴 수가 없네 이거 지금은 뭐 일단 시운전하면서 과속방지턱도 넘어가 보고 이 도로가 안 좋은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 봐도 특별히 쇼바에서 어떤 이상음 잡소리 같은 게 전혀 들리지 않고 작업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시동 껐을 때 주저앉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하루 이상 주차를 좀 하고 확인을 해야 되지만 일단 작업의 일정상 일단 출고를 하고 그 부분은 차주분한테 일단 말씀은 드렸었어요 운행해 보시고 차고가 주저앉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차주분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주차를 하루 이상 해놔야 되는데 차주분께서 차를 쓰셔야 되니까 지금 쥐바디들이 뒷쇼바가 지금 잘 터져서 이렇게 입고 다니는 차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리빌트 제품은 쓸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촬영이 한 10년 가량 좀 넘어가면 리빌트 제품을 웬만하면 안 쓰고 그때는 이제 애프터마켓 신품을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해요 보통 이제 거꾸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오래됐으니까 재생품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신차 하니까 새 거를 쓰세요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약간 거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신차는 쇼바가 아직 상태가 좋기 때문에 리빌트를 해서 에어만 안 세게 하면 장착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오래된 차들은 사실상 이 쇼바 자체의 컨디션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에어 벨로즈만 신품으로 리페어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면 쇼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일단 만족스러워요 지금 현재 승차감도 이 정도면 뭐 일단 차 보내드리고 탁송으로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 정도면 보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작업 마무리하고 7시리즈도 하나 사고 싶다 아씨 이거 쇼바지 갖고 싶은데 수박 알기가 질러받아가지고 못 사겠다 그치? 저기 힘들게 갈아가지고 어떻게 타고 다녀 이제 작업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고요 차는 차주분한테 인도를 할 시간이 됐어요 작업 끝 마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지화면 아닙니다 난까네 난까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